와이프가 ADHD가 있어서 그런지 치우는 게 잘 안 돼요. 마음 놓는 거 그냥 정리하려 했잖아, 그래서. 못하는 나를 위해서 여보가 해줘면 되잖아. 지러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, 고생이. 이것도 ADHD, 저것도 ADHD. 싸울 때는 엄마, 아빠가 아니야. 네 아빠 하면 안 돼. 아빠 안 할게. 내 철부지 남녀야. 많이 싶으세요? 엄마 많이 싶으세요? 엄마 어떡해. 아이가 마음이 바다 같아요.